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조메력입니다 아 드디어 제가 638일간의 긴 군생활을 마치고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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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했습니다 네 너무 어색한데 이거 아 여러분들 제가 싸지방에서 여러분들이 유튜브 댓글 달아주는 거 보면서 정말 힘이 많이 됐거든요 진짜 하루하루 그게 삶의 낙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만을 위한 영상을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싶었죠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도 자주 찾아뵐 거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다름이 아니고 몇 가지 공지해 드릴 게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생방송 제가 아후 생활을 정리하고 트위치로 이전한 지 조금 됐습니다 근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주소는 영상 설명에 동공해 놨으니까 저를 생방송으로 만나 뵙고 싶으신 분들 저한테 실시간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팔로우 해주시고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방송은 사람들이 채팅을 잘 안 치거든요 Q&A 저녁도 했으니까 유튜브 댓글로 Q&A를 받아보려고 해요 이런 거 꼭 해보고 싶었거든요 사실 지금 입대하고 나서 요돌송 영상 뜬 뒤로 구독자가 급증한 후로는 이제 방송 분량만 편집을 해서 올리는 시기였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영상을 원하시는지도 좀 궁금하고 소통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굳이 유튜브나 방송들 관련된 거 아니어도 되니까 저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부담 갖지 마시고 다 물어보셔도 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